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비만.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? 반복적인 요요 현상으로 체중 변동이 큰 경우 조련사할 확률이 33%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46%나 높게 나타났습니다. 다이어트를 그만두니까 금방 다시 찌더라고요. 허리 디스크와 우울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.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기더라. 이런 사람들이 무슨 원인이 있을까? 비만. 당뇨병. 그 다음에 이상 지질 절정. 건강상에 어떤 게 문제가 더 되냐. 그러면 결국 내장 비만 충전제가 더 문제가 됩니다. 열중실 촬영! 정신 촬영! 밥상 촬영! 저희 집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. 한치구이 먹을 사람. 아이스 꽃감. 아이스 옹시. 이 사진 함께 볼 사람. 이 사진 함께 보십 사람. 이 사진 함께 볼 사람. em